여름을 나기 위해서는 장르를 바꿔볼까? 비! 그거 좀 난리던데 지금 일일일깡. 일일일깡. 아니 하루 몇 방 왔어요? 아침 먹고 깡, 점심 먹고 깡, 저녁 먹고 깡. 하루에 3깡 정도 해야지. 그건 포기 못해. 그건 포기 못해. 맞아. 예! 헛소와는 거리가 멀어 난게 많은 걸 가졌지. 수많은 영화제 간게자 날 못잡아 안달리 나셨지. 미쳐나 죽겠네 알다시피 몸 있게 많이 바빠서 배 받아 천세계 왔다갔다 팬들이 하늘을 날아오. 비비 드라마 영화의 I get it all 이젠 모두를 붙잡을 노래를 불러 볼륨을 올리고 제 등장과 제 등장과